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엘리시아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재미있는 책 함께 읽어볼 건데요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Let's go! Today's book title is Inside and Outside 여러분 in 하면 안이라는 뜻이고요 out 하면 밖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상자를 보세요 Look at the box 상자를 보면 inside라는 글자가 안에 들어가 있죠 안쪽이라는 얘기고요 and outside, outside라는 글자는 바깥에 있네요 오늘은 안쪽, 바깥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 토끼가 지금, 어? 뭘 보고 있어요? What is he looking at? 뭘 보고 있나요? 안을 보고 있어요 What's in the woods? 저 나무 아래 뭐가 있죠? 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고 밖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Let's read on! 여기는 동물 마을인가봐요 It must be an animal town Where is a pig? A pig Pig 뭐였죠? 맞아요 오잉 오잉 돼지죠 어? 돼지 아저씨? 아니면 우리 돼지 친구? 어디 있나요? Where is a pig? 어? 찾았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He's walking 자, 우리 돼지 친구가 뭐하고 있나요? The pig went inside Inside 아까 뭐였죠? 안으로 Went Go 과거죠? Go inside Went inside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Inside the house 자, 집 안을 inside the house 라고 하네요 어? 이번엔 우리 돼지 친구가 The pig went outside Outside 아까 뭐였죠? 바깥으로 The pig went outside 하면 바깥으로 가요 Outside the house 자, 집 바깥으로 가방을 메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걸까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Let's follow him It goes to school 아, 학교에 가는 거였네요 와, 새들도 같이 가고 앞에 A dear friend 자, dear 사슴 친구도 가고 있고요 그 뒤에 뒷모습은 누구예요? 응? A cat 고양이 친구도 모두 모두 They are going to school 학교에 가고 있어요 이번에 아까 그 토끼 친구가 나왔어요 Where is the rabbit? 토끼 친구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A rabbit went inside 토끼 친구가 went inside 안으로 갔대요 어디? Inside the basket 우리 바구니 바구니 안으로 볼짝 뛰어 들어갔나 봐요 이번엔 토끼 친구가 The rabbit went outside 바깥으로 나왔네요 Outside the basket 어디 바깥으로 The basket 바구니 바깥으로 나왔어요 와, 이번에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어디서 놀고 있나요? 놀이터 자, 놀이터는 영어로 The playground Play 와, 노는 곳이죠 Ground 땅이니까 노는 땅 놀이터 The playground It goes to the playground 아까 토끼 친구가 나와서 어디를 갔어요? 놀이터에 갔네요 친구들 만나러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 뭐가 나왔나요? Where is the dog? Dog 강아지, 개 개가 어디 있어요? Where is a dog? 친구들 찾았나요? Is that a dog? No, it's a dolphin I think it's a toy 어, 이거는 돌고래인데 그리고 장난감 같아요 그러면 Where is the dog? 강아지 어디 있어요? 개 어디 있어요? 아, you got it 찾았네요 저기 하얀 강아지가 공 가지고 놀고 있어요 The dog went inside 이번에 이 강아지 친구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inside 들어갔어요 Inside the tent 우리 친구들 캠핑하나요? 캠핑에 가면 우리 집 대신에 텐트를 치죠 그 텐트예요 텐트 안으로 inside the tent 텐트 안으로 들어가네요 이번엔 강아지 친구가 The dog went outside outside 바깥 맞아요 바깥으로 나왔어요 outside the tent 텐트 바깥으로 나왔어요 뭘 물고 나왔는데 뭘까요? A ball 공을 물고 나왔네요 이번에 친구가 눈을 가리고 있어요 Where am I? Where am I? 어? 나 어디 있게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네요 숨바꼭질은 영어로 height and thick height 하면 숨는 거고요 sick 하면 찾는 거예요 height and sick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하면서 나 어디 있게 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가 찾았나요? 어머나!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지? I am in the box in the box in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안 이라고 했죠 in the box 하면 박스 안 상자 안이에요 어머 장난감 상자 안에 숨어 있었어요 I am in the box 나는 상자 안에 있었지 서프라이즈! 놀랐지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재미있네요 여러분 오늘 in and out 배웠죠? 어땠어요? 우리 어느 게 안에 있고 어느 게 바깥에 있는지 친구들 말할 수 있겠죠?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책 읽어보았어요 선생님이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가지고 올게요 until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